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동기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이 동기화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니까요 개발자이시거나 개발자 지망생이시라면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번 시간에 제가 프로세스와 스레드는 동시다발적으로 수행된다 한꺼번에 여러개의 스레드 혹은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 그리고 스레드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영향을 주고받겠죠 그쵸?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원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동기화는 비단 프로세스만 동기화를 시키는게 아니라 스레드도 동기화의 대상이긴 하거든요 근데 매번 프로세스와 스레드 프로세스와 스레드 이렇게 표현하는게 좀 어려우니까 그냥 편의상 프로세스의 동기화 프로세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된다 라고만 표현을 할게요 아시겠죠? 어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대부분의 운영체제 전공서들도 그냥 프로세스 동기화 프로세스가 병렬 시행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동기화는 스레드도 포함되는 개념이라는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되는 이런 프로세스와 스레드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원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번 시간에는 동기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동기화가 왜 필요한지 동기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동기화를 위한 도구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자원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들을 동기화해야 된다 프로세스들의 동기화를 고려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기화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기 다른 프로세스들은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가지 프로세스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가령 맞춤법을 검사해주는 프로세스 입력 내용을 화면에다가 출력해주는 프로세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협력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수행되는 프로세스들은 마구마구 아무렇게나 동시에 실행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원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위해서 동기화를 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의 동기화라고만 이제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하면은 그냥 뭐 수행 시기를 맞추는 것, 수행 타이밍을 맞추는 것, 작업들 사이에 수행 시간을 맞추는 것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만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설명드리면 조금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프로세스 동기화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는 실행순서 제어고요 또 하나는 상호배제입니다 실행순서 제어를 위한 동기화는 프로세스들을 올바른 순서대로 실행하기 위한 동기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호배제는 동시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자원에 동시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기 다시 말해서 하나의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만 접근하도록 하기 이게 상호배제를 위한 동기화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프로세스 동기화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실행순서를 제어하는 동기화 또 하나는 상호배제를 위한 동기화 이 두 가지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스레드도 동기화 대상입니다 실행의 문맥을 갖는 모든 대상은 동기화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행순서 제어를 위한 동기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호배제를 위한 동기화가 무엇인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실행순서 제어를 위한 동기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동기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With the right to problem 이라고 하는 거를 소개해드릴 거고 Bank account problem 이런 것들도 소개해드릴 거고 조금 이따가 프로듀서 consumer problem 이라고 하는 것들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운영체제 전반에 있어서 아주 고전적이고 되게 대중적인 유명한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변형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실행순서를 위한 동기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면 어 일단 두 가지 프로세스를 한번 상정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writer라고 하는 프로세스고요 writer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또 하나는 reader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writer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book.text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에 말 그대로 쓰는 프로세스입니다 어떤 값을 저장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reader 프로세스는 반대로 book.text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에 저장된 값을 읽어드리는 프로세스였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writer 프로세스와 reader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무작정 아무렇게나 동시에 실행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는 안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실행순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reader 프로세스와 writer 프로세스는 무작정 아무렇게나 실행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reader 프로세스는 book.text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 안에 어떤 읽어드릴 값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특정 조건이 만족되어야지만 비로소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writer 프로세스가 실행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실행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writer의 실행이 선행되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다시 말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되는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있을 때 실행순서를 제어하도록 동기화를 해주는 것이 실행순서 제어를 위한 동기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상호배제를 위한 동기화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이거는 bank account problem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문제를 한번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상호배제를 위한 동기화는 공유가 불가능한 자원의 동시 사용을 피하기 위한 동기화라고 써놨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반드시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이용해야 되는 어떤 자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린터라든지 이렇게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이용 가능한 자원이 있다면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상호배제를 위한 동기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접근해야 되는 자원의 동시 접근을 피하기 위한 동기화가 바로 상호배제를 위한 동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bank account problem이라고 하는 어떤 고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현재 계좌에 잔액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그 잔액에는 10만원이 현재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프로세스 A와 B가 동시에 실행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프로세스 A는 어떤 프로세스냐면 현재 잔액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2만원을 추가한 다음에 잔액에다가 저장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세스 B는 현재 잔액을 읽어드려서 5만원을 추가한 다음에 다시 잔액을 저장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명시적으로 단계를 나눠보자면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A와 B가 실행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프로세스 A와 B를 일단 무작정 동시에 실행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동기화 없이 무작정 실행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실행 결과 계좌 잔액이라고 하는 데이터에는 무조건 17만원이 남아있을까요? 언뜻 들으면 그럴 것 같죠? 프로세스 A는 잔액을 읽어드리고 2만원을 더하고 저장하고 프로세스 B는 잔액을 읽어드리고 5만원을 더하고 저장하니까요 그쵸? 당연히 동기화 없이 동시에 실행해도 당연히 계좌 잔액에는 17만원이 남아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값이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A와 B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문맥 교환까지 추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실행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잔액은 10만원이죠? 그쵸? 프로세스 A가 먼저 실행됐다고 과정을 해볼게요 잔액을 읽어드린다 여전히 10만원이고 읽어드린 값에서 2만원을 더한다 여전히 10만원이고 문맥 교환 잔액을 읽어드린다? 그럼 여기서 읽어드린 잔액은 얼마예요? 10만원이죠? 그쵸? 읽어드린 값에서 5만원을 더한다 그리고 문맥 교환 더한 값을 저장한다 이 사람이 아니라 이 프로세스가 읽어드린 잔액은 10만원이고 거기서 2만원을 더했으니까 12만원이겠죠? 더한 값이 12만원이겠죠? 12만원을 저장한다 그러면 현재 잔액은 12만원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문맥 교환이 돼서 실행이 끝났으니까 더한 값을 저장하면은 15만원이 남겠죠? 프로세스 B는 10만원을 읽어드렸고 10만원에서 5만원을 더했으니까 더한 값은 현재 15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12만원은 15만원으로 덮어쓰기 돼서 최종 잔액은 15만원이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죠? 그쵸?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프로세스 A와 B는 잔액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을 하는데 프로세스의 실행이 전부 다 끝나버리기도 전에 프로세스 B가 이 잔액이라고 하는 자원의, 즉 데이터에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프로세스 A와 B가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잔액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한 번에 하나만 접근해야 돼요 한 프로세스가 잔액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접근했을 때는 다른 프로세스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이런 식이 아니라 이거는 원인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프로세스가 자원에 접근을 했다면 그러면 한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라면 다른 프로세스는 문맥 교환이 되더라도 잃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올바르게 실행되는 동기화된 프로세스의 실행 예제 정확하게는 상호 배제를 위한 동기화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상호 배제를 위한 동기화는 동기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동기화 예제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이것도 정말 정말 유명한 예시거든요 배경 지식으로만이라도 알아두면 좋을 만큼 되게 유명한 예제니까 프로듀서 컨슈머 프라블럼이라고 하는 예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알아보도록 하죠 프로듀서 컨슈머 프라블럼은 아까 전에 상황과 유사합니다 생산자 소비자 문제라고도 불러요 물건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생산자라고 하는 프로세스 혹은 쓰레드가 있고요 물건을 계속해서 소비하는 소비자라고 하는 컨슈머라고 부르는 프로세스 혹은 쓰레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프로세스 혹은 쓰레드는 총합이라고 하는 변수를 공유하고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생산자는 어떤 식으로 실행되냐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실행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이든지 이런 식으로 동기화를 위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수도코드로 작성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관심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세스 혹은 쓰레드다 라고 상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생산자라고 하는 프로세스 혹은 쓰레드는 버퍼 저장 공간에 데이터를 삽입하고 총합이라고 하는 변수를 1 증가시키는 프로세스 혹은 쓰레드였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반대로 버퍼 다시 말해서 저장 공간에서 데이터를 빼내고 총합이라고 하는 변수에서 1을 감소시킨다 뭐 이런 프로세스 혹은 쓰레드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총합이라고 하는 변수는 생산자 프로세스 그리고 소비자 프로세스가 모두 공유할 수 있어야겠죠? 다시 말해서 그냥 전역변수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0 정도로 처음에 물건이 10개 있었다고 가정해보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로 초기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생산자를 10만번 소비자를 10만번 이렇게 무작정 동시에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총합은 몇이 될까요? 당연히 0 아니에요? 생산자는 한 번 실행될 때마다 총합 변수를 1 증가시키고 소비자는 한 번 실행될 때마다 총합 변수를 1 감소시키니까 10만번 10만번 더하기 10만 빼기 10만 이러면 당연히 0 남지 않아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코드를 돌려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0과 다른 값이 되거나 아예 오류가 발생해버리기도 하죠 참고로 이 강의에서 그냥 추가 강의로서 이거를 직접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긴 했는데 추가 강의 분량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미 제가 코드를 올려놨어요 지금 하단 링크에다가 코드, 이 코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코드를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한 번 돌려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동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동시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자원 이 경우에는 총합이라고 하는 자원에 동시에 접근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죠 그러면 동시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자원이 뭐예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공유 자원과 임계 구역 영어로는 각각 Shared Resource 그리고 Critical Sec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유 자원과 임계 구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유 자원이란 여러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가 공유하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앞선 예시에서 이 총합이라고 하는 변수는 생산자 소비자 이 두 개의 프로세스가 총합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를 공유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공유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일 또한 공유 자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각종 입출력 장치라든지 보조기역 장치 여러 개의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가 공유할 수 있는 입출력 장치와 보조기역 장치의 경우에는 이것들도 공유 자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 자원들 중에서는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자원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계좌 잔액, 벵커환우트 프로블럼에서는 잔액 변수라든지 아니면 바로 앞선 예제에서 총합 변수가 이러한 자원에 속하죠 동시에 접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원 근데 이렇게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자원에 접근하는 코드 있죠 동시에 실행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자원에 접근하는 코드 영역을 임계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선 예시에서는 총합 변수를 읽어드린다든지 1을 더한다든지 잔액 변수에 접근한다든지 이런 코드를 임계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임계구역은 당연하게도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계구역에 진입하고자 한다면 이 임계구역은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임계구역에 진입하고자 한다면 이미 진입한 프로세스 이외에는 대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도 임계구역에 진입해 있지 않다면 내가 진입할 수 있고 이미 어떤 프로세스가 임계구역에 접근해서 실행 중에 있다면 내가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A와 B가 임계구역을 공유하고 있다고 과정해보죠 만약에 A가 먼저 임계구역에 들어갔어요 다시 말해서 동시에 실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원을 접근한다 자원에 접근한다 접근하는 코드를 실행 중이다 라고 과정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때 프로세스 B가 임계구역에 들어가고 싶어도 이만큼은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A가 동시에 실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유자원에 실행하는 코드 즉 임계구역에서 빠져나온 그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가 돼서야 B로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이건 정리한 거니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쵸? 당연하게도 임계구역에 동시에 접근하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프로세스 B가 멋대로 이쯤에 임계구역에 진입을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쵸?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예시들처럼요 자 이렇게 임계구역에 동시에 접근하게 되면은 자원의 일관성이 깨질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 상황을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레이스 컨디션 되게 중요한 용어예요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몇 가지 이해가셨죠? 그쵸? 앞서 보여드렸던 벤커 카운트 프라블럼 계좌 잔액 문제라든지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문제 프로듀서 컨스머 프라블럼은 모두 레이스 컨디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해가셨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근원적인 관점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어 제가 정말 그 3장에서 정말 예전에 고급 언어와 적급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고급 언어는 실행 과정에서 적급 언어로 변환돼서 실행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고급 언어는 뭐 예를 들어서 C 언어, 파이썬 뭐 이런 고급 언어는 어 컴퓨터 내부에서 실행될 때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적급 언어로 변환돼서 실행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총압을 1 증가시킨다 라고 하는 코드는 이거 딱 한 줄이에요 총압을 1 감소시킨다 를 나타내는 코드도 이거 딱 한 줄이거든요 근데 이 딱 한 줄도 컴퓨터 내부에서 본다면 적급 언어로 변환을 하면은 한 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레지스터에다가 총압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레지스터에 담고 그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1 증가시킨 다음에 이거를 메모리에다가 저장한다 이렇게 한 줄이 아닙니다 고급 언어 즉 개발자가 작성하는 소스 코드는 한 줄일지 몰라도 컴퓨터 내부에서는 한 줄이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적급 언어로 변환됐을 때 여러 줄로 변환되는 이러한 코드 실행 도중에 문맥 교환이 발생을 해버리면은 단 한 줄이라도 요것과 요것을 동시에 실행한다라고 할지라도 총압을 1 증가시킨다 요거 딱 한 줄 총압을 1 감소시킨다 요거 딱 한 줄 이 한 줄끼리를 동시에 실행한다고 했지라도 이 중간에서 문맥 교환이 발생해버리면 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총압이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 총압을 1 증가시킨다 총압을 1 감소시킨다 요거를 동시에 실행하면 당연히 10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실행이 끝나면 근데 요런 식으로 구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요컨대 고급 언어로 작성된 어떤 한 줄짜리 코드라도 컴퓨터 내부에서 적급 언어로 변환이 되면 그건 한 줄이 아닐 수가 있고 그 여러 줄의 적급 언어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문맥 교환이 발생하면은 자원의 일관성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임계구역 문제 이런 어떤 자원의 일관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운영체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상호배제를 위한 동기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주면 됩니다 참고로 실행순서를 위한 동기화도 있었죠 그거는 다음 시간대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상호배제를 위한 동기화가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호배제를 위한 동기화를 어...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는 상호배제 또 하나는 진행 또 하나는 유한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소문을 듣기로는 이거 기술 면접 때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상호배제는 한 프로세스가 임계구역에 진입했다면 다른 프로세스는 들어올 수 없다 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뮤추얼 익스클루션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진행은 임계구역에 아무도 진입하지 않았으면 진입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진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한대기는 한마디로 언젠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 프로세스가 임계구역에 진입하고 싶다면 언젠가는 임계구역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임계구역에 들어오기 위해서 무한정 대기에서는 안 된다 이게 유한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동기화의 의미와 동기화를 이루기 위한 원칙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운영체제가 이러한 원칙들 있죠 이러한 원칙들을 토대로 상호배제를 위한 동기화를 어떻게 이루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행순서를 위한 동기화는 어떻게 이루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